Q.먹을 거 얘기하려고? 먹을 거 얘기하려고 극장 가면 팝콘이잖아요 그다음에 나초 있고 오다리 있죠, 오다리 미국 쪽은 먹는 게 좀 달라요 거기는 뭐도 있냐면 젤리, 초콜렛 그래서 보통 우리의 극장에서는 팔지 않는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스낵류, 캔디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본 게 팝콘도 사더라고요 근데 초콜렛하고 젤리하고 이런 걸 다 사요 그래서 짜고 달고 이런 걸 막 음료수까지 해서 막 막 먹어요 되게 희한하게 다양하게 그걸 같이 먹어도 맛있나 봐요 저는 그렇게 해보진 않았거든요 미국에 놀러 왔을 때, 여행했을 때 극장에 가보긴 했는데 그렇게는 안 먹었는데 그렇게들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곳을 또 이제 뭐 스낵이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 캔디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 컨세션, 컨세션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자,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외국 여행 가셔서 극장에서 단잔의 최고봉을 맛보시기 바랍니다